언제나 비출게 나지를 어디있어? 나지 예쁜사람 나지 예유 해줬지? 오늘 제일 예쁜사람 나지 예유 나지 왜 이렇게 했었지? 오늘 제일 잘 예쁜사람 나지 예유 하나 둘 셋 둘 셋 바삭나무 으응 아 언니가 다른거야? 응 내가 다른 오 맛있어 원래 목욕탕 갔다 나오면 반우유 아니면 팬돌 그거 많이 먹었어요 저희 전 숙소에 살 때 마트에 유일하게 팔았단 말이죠 나 맨날 먹었던 기억해? 어 그게 엄청 색소 맛이 강해 근데 어린이들을 위해 무색소로 나왔다는 점 근데 진짜 언니가 세상 힙하기 한 손에 판다 그려져 이 음료수를 와 고민이가 된다 뭐가 뭔데? 내가 이게 렌즈가 일회용이야 근데 일회용을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어 하루종일 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안에 다른 렌즈가 있어 이건 한 달짜리야 근데 케이스에 이거밖에 없어 이거로 언제 끼게? 이거 나지 생방 때 끼게 저녁에 이렇게 하지 그럼 얘를 버려 얘를 버려? 로꼬 청순 때문에 약간 하고 약간 청순한 느낌의 그런 로꼬 청순해? 아니 첫방 때 좀 그냥 청순하고 싶었어? 그냥 로꼬한테 청순하고 싶었어? 그럼 나한테는 로꼬가 제일 청순한 장르야 근데 언니 표정이 절대 청순하지 않았네 아니 근데 청순이 됐다고? 나는 그 청순이 아니라 그 눈빛에서 주는 그런 바이브 있잖아 아니 그거 그거 말고 이제 빰 빰 빰 빰 빰 할 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감사합니다 마이 맛있어? 얼만큼? 마이 무구 오우 뭐! 응! 아 이게 다 hesitant 와 priorities 아 좋아해 나이키? 나이키? 답이 뭐와 답이 뭐고? 다 끝난 사람 나한테 와요 할 거 있어 왜요? 제가 왜요? 제가 왜요? 그거 좀 해줘 싫은데요? 뭔데요? 이거 내기 할까 우리? 그래? 내기 갈 것 같아 그래 이거 갖다가 짱도 해 띄하지 않으실게요 알았어요 뭐가 좋을까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난 달콤한 아이스크림 파운드 갈까 배주에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쏜다고? 어 이렇게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의 애기를 보여줄게 갑자기? 나의 애기 지게 된다면 지게 된다 아 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없지 오늘 하루에 너의 활력성으로 돼줄 나의 사랑의 애기 할 수 있어 우리? 그래 아이디어가 없어 그냥 막 하는 게 없어 그냥 막 하면 안 되지 아니 솔직히인데 내가 너를 보고 야 진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해볼게 알겠어 긴장돼 그치? 약간 생각 시크 보자 눈만 시크하게 떴어 나의 사랑의 애기 날 보고 어떤 조건을 배웠을까 비판왕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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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은 몸풀기였고요 아니 대박 이 강아지 왜 또 구지? 이거다 정바라 정바 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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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다 영국 인사 성기 상기 체크 내 이름은 신윤아 체크 예! 예! 되게 심장을 가졌지 워너비를 수백 번도 할 수 있어 체크 넌 할 수 있어 체크 예! 레츠 겟 잇! 체크 I wanna be me 너 내 동생이더라 이미 동생인데? 키가 더 작아져라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조 이름은 뭐였지? 유잼 아니 이건 영화 아니죠 재미있을 유의 발음을 유재 재미있을 유가 주세요 재미있을 유의 재미있을 유 아닙니까? 재미있을 유 아닙니까? 아니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을 유 아닙니까? 재미있을 젠자인가요? 유잼! 우리는 성냥이 커요 그게? 유잼! 유잼! 잇지에서 너의 포지션은 뭡니까? 노우 레 아 진짜요? 우 처음 들어봐요 미 모 가인 방명 가인 방명 자꾸 짧게 살고 싶어요? 아는 사자성어가 가인 방명밖에 가인 방명 가인 방명 이제 알아요 예지씨 잇지에서 포지션이 뭐예요? 다요 다요. 다죠. 그걸 뭐라고 하죠? 혼자 혼자서 다 해요. 다 하진 않지만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죠? 냉면. 너는? 피자. 무슨 피자? 피자, 페퍼로니 피자. 잘 하네. 돈 넣어. 돈..돈한. 돈돈한? 돈돈한 아침밥. 돈돈한 아침밥은 뭐야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. 어디일까요? 큰! 큰? 큰 겹겹이 쌓아 올린 센. 센? 솔직히. 센? 센! 아, 미안해. 어, 말 되는 것 같아. 어, 햄버거가 쎄요? 센 집. 햄버거 집이 센 가게. 그게 뭐야? 몰라, 나도. 저는.. 그게 무엇입니까? 왕. 잘 모르겠어요. 아, 센 왕. 센. I got it. 햄버거 중에 왕. 왕. 근데 누가 햄버거라고 하지 않았냐? 자! 그치? 누가 햄버거라고 했어, 이 중에? 아니야, 안 했어, 안 했어. 햄버거라 했어, 누가. 햄버거라 했어, 누가. 말을 천천히 해요. 그래, 우리. 말을, 그러니까. 머리를 거쳐서. 네. 걸러서. 말해요. 거짓말쟁이. 거짓말쟁이. 미지한테 마법 볼 거야. 어? 화면이 꺼져라. 나는 그러면 화면이 켜져라. 첫인상과 다르게 제일 반전 있는 멤버는? 예지연이요. 첫인상은 되게 뭔가 시크하고 다 아는 댄서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, 지금은 그냥 순둥순둥 가끔 가끔 보이는 그 빈틈들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순둥한 우리 리더 언니입니다. 예지입니다. 와와와와와. 그리고 유나는 다른 거를 뜯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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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